LA 카운티 쉐리프국이 온라인 다중참여 플랫폼 시리즌 글로벌과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각종 대형 재난과 범죄, 그리고 테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리더를 소개했습니다. 재산 소식의 신지희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이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시리즌 글로벌과 함께 새로운 앱 리더를 소개했습니다. 카운티 리더 앱은 지진 등의 각종 대형 재난이나 범죄, 그리고 테러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사진이나 비디오를 공유해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이 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테러, 범죄 또는 대형 재난을 목격 시 바로 사건 현장을 무료로 제공되는 리더 앱을 통해 사진이나 비디오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리더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사건의 사진이나 비디오들은 얼마 전 일어난 라하브라 지진 또는 보스턴 폭탄 테러처럼 사건 규모가 커야 하며, 적어도 5천 명의 사람들이 사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해 보스턴 마라톤 테러 당시 시민들이 찍은 많은 사진과 비디오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며, 리더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고나 사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플랫폼에 업로드된 영상과 사진들의 효율적 선별을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팀은 제보들의 실질적 상황을 판단해 경찰력의 대응을 돕게 됩니다. 리더 앱은 애플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 www.leader.us에서도 다운 가능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희입니다.